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이슈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비앤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 코스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 25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자금이 가상화폐 그리고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코스피 BBBR 0.87배로 8월에 블랙 원데이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바닥 어딜까요? 바닥. 정말 우리가 제일 원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바닥을 잡을까. 당장에 지금 환율도 그렇고 국채금리도 그렇고 MSCI ETF를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해드리곤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약세가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ETF도 마찬가지고요. 연속적인 하락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 위주로 진행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사실상 악재가 맞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7나노미터 이하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와 관련된 동참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파운드리 사업이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섹터가 아니라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요. 전일 미국장 내에서는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4%가량 빠지면서 레거시 향에 대한 우려감까지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구간인 만큼 상승세가 저해가 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은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싸죠. 우리 지금 코스피 PBR 같은 경우에도 0.8등입니다. 굉장히 싼 구간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모습인데 옵션 기준으로 좀 많이 시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황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매도가 빗발치는 구간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생산품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하락은 그러면 물론 삼성전자의 악재적인 모습도 있지만 파생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추가적인 낙폭이 더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항상 위클리 옵션이나 월물과 관련된 옵션 거래대금이나 미결제 약정 같은 부분들을 항상 체크해 드리곤 하는데 지금 현재 구간 내로 봐서도 아직은 미결제 약정 수준으로 본다면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많이 빠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많이 빠진 상황이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볼린저 밴드라든지 아니면 이평선이라든지 여러 기술적 매매를 많이 하실 건데 가장 많이 쓰신다고 평가받는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보신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완전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추가적인 낙폭이 이어질 수도 내지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역발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락이 나왔으니까 일단 뭘 주어 담고 아니면 반등을 노리자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현 상황 구간에서는 일단 현 상황에 맞춘 대응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시장 현황에 순응하면서 좀 대장주로 평가받거나 내지는 그래도 아직 강한 종목 섹터가 살아있는 쪽으로만 좀 유지를 해야 된다. 반도체들이 지금 굉장히 특이합니다. 엔비디아는 전일 기준으로 2%가량이 올랐는데 다른 반도체들은 빠졌으니까요. 반도체들의 약세가 이런 트럼프 트레이딩에 우려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포인트고 어제 기준으로 보시면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2시쯤으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하원까지 완벽하게 레드웨이브로 투표가 끝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전일장 기준으로 시장의 트럼프 관련주들 같은 경우 차액이 나오고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 미국장은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빠지면서 M6 중에 테슬라를 제한 M6 쪽으로 일부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레거시 향 내지는 트럼프 트레이딩의 악재적인 모습만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옵션 만기를 좀 지나 본 다음에 좀 체크를 해보자. 일단은 시장 현황에 좀 순응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에서는 알테오젠 살펴볼게요. 알테오젠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의 하락이 기회일지 전략 세워볼 텐데요. 알테오젠을 발굴한 엄태용 애널리스트가 또 오늘 보고서를 발간했더라고요. 네 그랬습니까? 제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다 꼼꼼하게 보진 않아요. 중요한 거 특히나 일단 외국계 쪽을 많이 보는데 오늘 이번에 ADC, ACC 나온 게 결국 우리가 계속 주목했었던 포인트입니다. 대장주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여러 종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의 프리미엄만 계속해서 좀 붙여가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열티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을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현황 구간에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입니다. 이제 정말 2차 전지들이 2등, 3등 주로 밀렸다는 점만 보셔도 이제 시장이 순응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알테오젠이 강해요. 그러면 원래 시장이 수급이 안정화되고 좀 반등세나 내지는 수급이 붙는 상황이라면 제가 알테오젠 제외하고도 ADC, ACC 제형과 관련된 종목도 말씀드렸잖아요.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지아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왜? 시장에서 알테오젠이라는 대장이 이런 SC 제형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아왔으니까 그럼 추가적인 이 협업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트럼프의 수혜주는 지금 우리가 올라갔었던 테마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수혜다. 지금 일단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어제 메스터 연준 의원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그랬다는 부분을 좀 의식을 하다 보니 바이오들이 일부 늦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ADC, ACC 제형과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하나하나씩 차트 좀 한번 볼게요.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301 이동 평균선 자리까지 장기 저항 자리까지 지금 눌린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아 ST. 동아 ST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동 평균선 구간이 201선 2편 구간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큰 종목이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오히려 좀 이런 대형주들이 오히려 이런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좀 입찰 같은 경우 M&A 같은 경우도 가장 빠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 고가구가 내에서 100만원권 내에서 박스권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좀 안정적으로 시장 내에서 좀 버티고 있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좀 대형주 위주군으로 안정적인 수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C 제형과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 그리고 와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좀 깊게 나온 상황입니다. 20에서 30% 가까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부터는 그러면 이 저점 구간을 찍고 돌리는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SC 제형과 관련된 종목들은 그럼 알테오제 대장의 힘을 입어서 같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주사저 SC 제형 관련주 관심있게 지켜보자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원전인데요. 여야가 원전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하면서 오늘 원전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완에 예산안 합의까지 원전주 상방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요? 진짜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여야가 합심했다. 요새 여야가 합심했다는 뉴스를 몇 개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인 방향성 내에서 힘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구간부터는 원전도 트럼프 트레이딩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원전도 트럼프 트레이딩이요. 특히나 대장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게 G2 파워랑, BHI,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정도의 종목이 될 것 같은데 G2 파워 같은 경우에도 현지장 중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단기성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최근에 이제 윗고리를 달 확률까지 좀 생각하시면서 좀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오늘 G2 파워 같은 경우에도 15% 급등 나오다가 윗고리 달고 눌립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새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G2 파워, BHI, BHI는 심지어 테슬라까지 지금 엮여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호재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BHI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목표가 달성하셨잖아요. 그렇죠. 목표가도 달성했으니까요. BHI 같은 종목들 대장주로 평가받고 좋은 소식이 여러 개가 겹쳐있는 종목들 위주군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이슈까지 확인해봤고요. 종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서 휴니드가 목표가 7,000원을 달성하고요. 16.8% 수익을 내고 있는데 휴니드에 대한 후속 전략은 어떻게 되어볼까요? 휴니드에 대한 후속 전략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를 정해드릴게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참 휴니드를 제가 또 채팅창을 가끔 가다 보면 휴니드 나도 있다 화이팅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휴니드가 참 좋은 종목입니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트럼프 트레이딩도 말씀드렸고 특히나 방산주들이 지금 전적으로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드론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휴니드 같은 경우에 드론 내지는 안티드론 솔루션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러시아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러시아에서 북한군 만 명이 투입 들어갔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또 인도적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드론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주잖아요.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중에 보시면 눌림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마이너스 5% 가까이 지금 버티면서 아래꼬리 달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적절한 조정부가 만들고 있다면 오늘 지금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거래대금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 버티면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정도 더 슈팅 나올 수 있다는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2차 목폭가 11,500원까지 홀딩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론 관련주 휴니드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타픽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한 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은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주 아닌가요? 강원랜드 찬바람 불면 증시경원에 이런 말이 있죠. 찬바람 불면 뭐라고 합니까? 배당주죠. 그렇죠. 찬바람 불면 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 비율이 높고 배당 성향도 높은 강원랜드를 한 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 관련들이 이제 죄악주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방어적인 성격도 보여줬었던 만큼 강원랜드 이런 투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부분 배당적인 성향까지 세박자로 좀 차트도 예쁩니다. 수급도 외국계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원랜드 호텔 리조트 그리고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4분기 배당 투자를 좀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환원율이 대략적으로 60%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잖아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24.3%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한도도 풀었고 VIP 한도도 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개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특히나 경기가 안 좋다라고 평가받는 구간에서 강원랜드가 언제나 강하게 반등을 만들었었던 만큼 지금 구간은 아직도 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오늘 짱 중에 차트 한 번 보실게요. 오늘 짱 중에 보시면 21위 평선을 단기적으로 좀 이탈했다가 아래 꼴이 달고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오늘 현지짱 구간 다시 반등 나오면서 17,500원 라인이 이제 오일성 구간이거든요. 오일성 구간 위로 좀 안착하는 구간을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한 상승세에 기대가 되니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500원. 지난 고가가 돌파하는 1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도 하락해서 더 날씨가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저희는 시장에서 살짝 벗어난 기업이죠. 배당률이 높은 강원랜드를 편입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와 그리고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빠르게 확인해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